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상황이 좋지 않군 도대체 뭐가 잘못된거야? 우린 이제 메코한테 죽었어 닥쳐! 아, 멕시코를 떠나는 게 아니었어 참아, 약해 빠져가지고 난 기지로 간다 저쪽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? 아, 아니 아, 그냥 쉬고 싶지 않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히힣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야. 저 캐링턴 때문에 이게 뭔 난리야. 캐링턴은 내가 잘 아는데, 그는 정보를 별로 못하냐. 아니, 맥콜은 또 이렇게 많은 병사를 움직인 거야. 맥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놓은 블레이크 골란다. 클레인닭 정신병원 얘기는 그만해. 블레이크는 아무리 얘기하지 않고 개회에 나간 것 뿐이야. 맞아. 맥콜이 계속 이렇게 춘지역에 배치하면 나도 그럴 생각이야. 섬에 가려고 스페이지에 들어왔지, 이런 짓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. 그건 맞아. 정말 더럽게 춘다.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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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뭐하는걸, 미쳤어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